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선 또 사기 칠 겁니다. 한 번만 더 속으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제가 트위터 이름 올린 글입니다. 딱 한 번만 더 하면 나라를 완전히 삼킬 수 있는데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깨셔야 됩니다. 어제 선관위 조작작업을 다룬 4.15 보궐 울산남구나 선거결관리 여러분들 방송을 내보내면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사기입니다. 남조선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사기고 남조선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조작이고 남조선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갑제는 가장 본인의 주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인 선관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관위를 어떻게 믿냐 조갑제 당신이야 선관위를 믿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가 없냐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조작값 25% 100장당 25장을 자유한국당하고 국민당 함께 여러분들 빼앗은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는 40%를 조작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에게 각각 40% 본인들이 받은 사전투표특보소의 40%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김태우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던 데는 진성준은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특보소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진성준에게 대해준 겁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강서구에서는 25% 조작가회가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특보소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대해준 겁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김태우가 여러분들 15% 100장당 15당을 사전투표특보소 100장당 15당을 도덕질 당했음 불구하고 여러분들 김성현 후보를 누르고 이긴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선거마다 했는데 내가 이런 조갑제처럼 어떻게 공적기관에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냐 나는 선관위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머리끝부터 이런 발끝까지가 바로 조작과 사기와 이런 거짓이 그 범죄집단이 선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 증거를 대는 겁니다. 조갑제는 말로 여러분들 떠들지만 나는 이렇게 증거를 대는 겁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관이 남조선선거관립위원회가 어떻게 여러분들 거짓과 조작과 사기를 쳐왔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어떻게 사기를 쳐왔냐 이야기죠. 그냥 공갈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어떻게 사기를 쳐왔는가 이런 사기를 쳐왔는데 공적기관인 선관위를 믿어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얼마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민주주의의 여러분 근간이자 토대이자 등 빼당하는 선거를 여덟 번째 도독질 당해도 국가의 공적기관 가운데 수사기관 가운데 한 번도 지금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도 그냥 싼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그냥 그대로 뭡니까 어려워지더라도 아무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돼가지고 서울대학교 이름 교호가 진리는 나의 빛일 겁니다. 고려대학교 교호는 자유정의 진리입니다. 다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유정의 진리 모든 대학의 여러분들 교호 가운데는 아마 진리 같은 게 들어갈 겁니다. 진리가 뭐죠 진실이고 진리가 뭡니까 삐치고 진리가 뭐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두 어둠의 자식들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이 모두 다 어둠의 자식들이 다 돼버린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서울법대에 나오는 인간들이 다 어둠의 자식들이 돼버린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둠 속에 갇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빛 쪽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 가운데서 다수가 빛 쪽에 서야겠다. 노예로 살 수가 없다. 자식들을 노예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생각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8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왔는데 대한민국 공적기관에 선관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조갑제가 떠드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매국노입니다. 나는 뭡니까 그게 사악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저질렀거나 부정선거를 은폐하거나 부정선거를 공모하거나 부정선거에 부역하거나 분정하게 협력하거나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먼저 외면하는 자들은 모두 뭡니까 매국노인 겁니다. 나는 그게 매국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뭘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를 믿겠냐 이야기죠.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저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승화 끝났을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디어 신병기 2023 총선에서 여러분들 압승할 수 있는 신식병기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출연했구나. 사전투표율을 이런 부풀려 가지고 통합선거인명부는 아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 뭡니까 그대로 수백만 표의 유령사전투표자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다 더블당후방기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압승하는 그 방법을 이 친구들이 드디어 이 방법을 개시하기 시작했구나. 이 인간들은 선관위는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게 눈에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면 윤석열이 눈에도 보일 거고 김기현이 눈에도 보일 거고 한동훈이 눈에도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눈을 다 감는 겁니다. 내는 눈을 뜨고 왜 나는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들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핫바지고 윤석열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사기꾼이 아니면 뭡니까 사기꾼이 아니고 그야말로 대역죄를 저지른 거죠. 매국노들이지 않습니까 매국노 아닙니까 국민이 노예가 되고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이러면 자유민주공화국 이러면 완전히 그냥 붕괴되게 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그걸 대통령이 이러면 입을 다물고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다물고 국힘당이 이러면 당대표가 입을 다물고 그게 이러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그걸 이러면 은폐하게 이러면 떠드는 조갑질을 나는 뭐라고 그러면 매국노다 이야기해요. 너는 매국노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선관위가 수개표로 전환하자고요. 왜요 좋은 도덕질 다른 방법을 구상했구나. 여덟 분이나 도덕질 했는데 수분만 바꾼 도덕질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 보건 이 사람들은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도덕질 당하고도 다른 일을 하는 척 똑같은 무리 아닌가요 연선님이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내년 총선에 선거 사기시력들은 올인 총력을 다할 겁니다. 딱 한 번만 보면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데 훨씬 더 무리하게 할 겁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뭡니까 발각되더라도 다 우리가 이겼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거고 어이 누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어디서 하긴 할 수 있느냐 비명계 인사들의 여러분들 탄성을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질식할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가. 조응천 의원이나 여러분들 이상민 의원이 정치의 관력이 꽤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뭡니까 더불당 내부에서 친명계염 치여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상당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참 정권을 박탈당한 채 사회로 총선부터 빠짐없이 부정선거를 해왔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지들 세상이 되는데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죠. 선관위가 수개표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꿍꿍이 업무가 있을 겁니다. 선관위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 않으면 낭패볼 것입니다. 선관위의 수개표 쇼 꼼수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수개표 한다고 하니 마치 뭐라도 쟁취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참 걱정됩니다. 사전투표 폐지를 반드시 이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속성상 사전투표는 맞지 않습니다. 맨 통일을 조작을 하니까 사기천국이지 않습니까 메가시티 수개표 등등 엉뚱한 이슈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 두 가지 다 폐지할 공정한 선거가 확보가 될 겁니다. 준비가 다 끝난 거죠. 밑밭 깔아서 일단 관심 돌려놓고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준비 다 끝났다는 시그널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자신 있다 이겁니다. 사전선거 선거인 명부 공개해야 됩니다. 수개표 한들 무슨 조작을 벌일지 어찌하겠나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머리를 쓰겠죠. 무조건 사전투표 폐지해야 됩니다. 수개표에도 사전선거 표갈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투표용기 짱박아놨다가 사전투표 나라 구호에 바꾸치게 하거나 집어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자신들의 부정을 인정한 건데 그리 쉽게 수개표할까요 그대에 분명히 감추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선거인 명부 공개 안 합니다. 각종 투개표 부정이 발각될 때마다 황당한 100명을 예사롭게 늘어놓는 걸 보면 선관위가 보통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형상보건 투표자라는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평범한 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절대 평범한 악이 아닙니다. 사악하다는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 악과 이름 타협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악의 도구나 주구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그냥 벌써 악의 수단과 도구가 된 것이 그냥 허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5권 1권은 총론 2권 3권은 대통령선거 그다음에 4권은 4.15 총선 그리고 5권은 지방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많이 보급이 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각성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뜻을 모으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거는 아주 보기 드문 통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뿐만 아니시더라도 세계사나 역사를 보러 보는 관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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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